알퐁서 안녕하세요 알퐁서 언니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외출할 때 옷도 두껍게 입게 되고 그렇다보니 멋있게 차려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퍼스너블하게 차려입고 기분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알퐁서 언니가 스타일링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체크 패턴의 아우터는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베이직하게 자주 걸칠 수 있어 활용적인데요 고톰한 소패딩이 들어가 있어 따뜻하고요 뽀글뽀글 귀여운 카라가 더해져 코디하기 참 좋아요 추운 날엔 안에 두께감 있는 가디건을 함께 입히면 쌀쌀할 땐 입고 더울 땐 벗으면서 활용하기 좋아요 베이직한 스타일의 남녀 공용점퍼라 여자아이들도 원피스나 스커트랑 함께 입히면 아주 멋스럽습니다 유니크한 별 패턴의 니트 역시 겨울 코디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7행스, 데님 등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해 입기 좋아서 너무 활용적인 아이템이에요 도톰한 아우터 안에 이렇게 깜찍한 체리 프린트의 원피스를 입으면 움직일 때 살짝살짝 보이면서 포인트가 돼 더욱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에서 아우터를 꺼주면 원피스만으로도 패션 연출이 가능해요 부드러운 면 소재의 3중지 체크 가디건은 간절기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샤 스커트 스타일의 레깅스와 매치하면 더 여성스럽겠죠 베이비들도 체크 패턴의 원피스와 퍼 조끼가 함께인 세트로 귀엽게 입을 수 있고요 이런 건 특별한 날 입기에도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전국 알풍소 매장과 제로투세븐 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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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